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아이폰 가계부 많이들 찾으시죠? 신용카드 사용으로 복잡해진 지출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신개념 가계부 터치머니 라이트를 소개합니다. 터치머니 라이트는 라이트 버전이지만 다른 앱과 달리 지출 내역은 무제한 입력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신용카드의 할부기산 기본, sms 문자 추출, 이달 신용카드 결제할 금액, 그리고 아직 청구되지 않은 미청구 금액까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보고서를 제공하는데요. 항목별 보고서는 물론 카드별 보고서, 월별 보고서뿐만 아니라 종합보고서는 무려 6가지 세부보고서로 구성되어 상세한 소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라이트 버전 맞나요? 터치머니는 매월 지출과 매월 쓴 돈을 비교해주는 신개념 가계부입니다. 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매월 사용한 금액과 실제 나가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점심값 5천원은 현금으로 10만원짜리 옷은 카드로 지불했을 경우 사용한 금액은 10만 5천원이지만 실제 나간 금액은 5천원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터치머니는 이 경우 이달 사용한 금액은 이달 쓴 돈 금액의 10만 5천원, 실제 나가는 금액은 이달 지출 금액으로 5천원으로 표시되어 한눈에 비교해줍니다. 이렇게 사용한 금액과 실제 지출을 비교해줌으로써 이달 얼마를 더 쓸 수 있는지, 얼마의 금액을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알뜰한 소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고 편리한 신개념 가계부 터치머니 라이트 여러분의 복잡해진 지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똑똑한 가계부 터치머니 라이트로 알뜰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복잡해진 지출 흐름을 시작해보세요.